동대문구 보건소가 부부가 함께하는 토요 출산교실을 운영합니다. 오는 12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임신가족 14쌍을 대상으로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라마즈 출산 전문가와 함께 임신과 출산에 의해 진통을 덜어주는 라마즈 분만법, 통증 경감을 위한 호흡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12월 6일까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교육 당일에는 활동하기 편안한 복장으로 수업 시작 5분 전까지 입실하면 됩니다.